제가 직접 대표가 돼서 이 곡에 딱 어울리는 우리 멤버들 중의 멤버는 진주하고 미주예요. 생각보다 난 독하지 못해 오늘도 이래 어젯밤처럼 이래 내 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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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대로 약속을 어기고 자꾸 그댈 찾아 고장 난 인형처럼 왜 멈추지 못해 이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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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귀엽고 추억을 다시 그리는 나 내일 후회할 텐데 부어있을 텐데 오늘 만난 노래입니다. 작곡감 너무 감사해요. 이게 제가 생각한 게 되게 빨리 캐치 하셨잖아요. 그만큼 멜로디가 쉬우니까 대중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 후반부가 너무 궁금해. 빨리 좀 녹음 좀 할 수 있게 연습 좀 해줘요. 그렇게 해보도록 해요. 진짜. 진짜. 아 갑시다. 네. 자 우리 작곡가님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취해지 말자. 잘 한번 마무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파이팅. 수고하셨습니다. 작곡님. 작곡님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아.